애프터 이펙트에서 Element 3D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3D 트래킹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성하고자 하는 결과는요. 이렇게 Bridge라고 하는 3D가 카메라 트래킹이 잘 잡힌 상태에서 점차 이렇게 달리인 되고 있는 이 모습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New Composition은 저는 이제 사용하고 싶은 영상이 이 소스입니다. 이 영상으로부터 새로운 컴포지션을 구성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글자도 한번 쓰겠습니다. 저는 이제 간단하게 Bridge라는 글자를 그냥 써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쓰고 싶은 글자를 배치를 해주면 좋겠고요. 이 글꼴과 흑이는 실제로 내가 쓴 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글자를 하나 썼습니다. 이제 Element 3D를 하기 위한 Solid Layer 작업을 하죠. Ctrl Y 이름은 E3D Make Composize 검정색 컴포지션 사이즈하고 똑같은 그런 Solid Layer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Element 3D 효과를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Element 3D 효과를 주겠습니다. Effect Video Copilot Element Element 3D는 비디오 Copilot 사이에서 만든 그 에펙에서 사용할 수 있는 3D 플러그인으로 뉴로 컨텐츠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자 우리는 Custom Layer를 펼치고 Custom Text and Mask 우리가 텍스트가 무엇이냐 여기에서 사용했던 텍스트를 지정합니다. 텍스트 지정 자 그 다음에 Custom Text 텍스처 맵으로는 이 환경 이 영상을 환경 맵으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환경, 브릿지 이렇게 선택을 해줬어요. 자 이제 텍스트 레이어는 눈을 끄고요. 현재 작업하는 화면을 Scene Setup 들어가서 설정 살펴볼게요. 자 Scene Setup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Extrude 하면 우리가 지정한 유저의 Custom Path가 Extrude, 돌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테슬레이트, 분할은 이게 이제 품질입니다. 이 부분은 최고의 품질 Extrime 품질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살펴보게 되면 사용했던 텍스트가 Extrude 된 걸 사용할 수 있죠. 이때 베벨에 갔을 때 자 여기 아래로 내려와서 베벨 여기에 Extrude라는 값을 올리게 되면 이게 지금 글자의 두께입니다. 여기 Extrude 여기 앞면은 베벨 효과가 있는데 뒷면은 없거든요. 이때는 베벨 백사이드를 체크해 주게 되면 뒷면까지 이렇게 뒷면까지 약간 베벨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질감 한번 선택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Element 3D를 설치하게 되면 이렇게 피지컬 기본 질감은 요만치 질감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추가적인 이제 Material 질감을 추가를 해주게 되면 좀 더 구성이 많은 그런 Material 재질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약간 우퉁불퉁한 범프가 이루어지면서 좀 더 메탈 질감이 되는 에이지드 아이런 질감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넣어 줬어요. 자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질감이고요. 뭐 질감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른 이렇게 약간 거칠지 않은 질감 이런 것도 사용해 줘도 좋겠습니다. 원하는 형태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냥 크롬 질감 이나 골드 질감 뭐 이런 걸 사용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환경 지정할게요. 자 여기죠. Environment 환경에서 환경에서 우리가 아까 처음 커스텀 텍스처로 지정한 이 영상 브릿지 영상을 환경으로 가져와 볼게요. 오케이 했더니 메탈 반사 질감이다 보니까 환경을 이렇게 반사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케이 하고 나옵니다. 3D로 구성이 됐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그냥 카메라 트래킹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영상을 선택하고 애니메이션 메뉴에 트랙 카메라 카메라 트래킹을 진행해 줍니다. 카메라 트래킹이 되는 영상은 아무래도 그 크기가 조절되거나 스케일 아니면 무브가 되거나 위치가 옮겨지거나 아니면 로테이션 회전이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편집이 된 거는 트래킹을 제대로 못 잡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너무 빠르게 움직이거나 카메라가 한 개의 그 카메라 렌즈 값이 아니라 밸리브락이 막 변하거나 막 회전이 되거나 이럴을 때도 카메라 트래킹을 잘 못 잡습니다. 여러분이 좀 수정한 영상을 가지고 카메라 트래킹을 원한다. 그러면 그 영상을 내가 수정을 해서 맘에 들게 예를 들면 흔들림 보정 스태빌리징 같은 걸 다 하고 나서 한 거를 렌더를 걸어서 렌더가 된 영상을 가지고서 즉 수정 작업이 다 된 그냥 영상 자체의 원본 거기에서 카메라 트래킹을 해주세요. 예를 들면 너무 빠르다. 그러면 슬로우 형태로 타임을 리맵해서 시간을 좀 조정한 거를 렌더를 걸어서 렌더된 영상을 임포트해서 사용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이렇게 카메라 트래킹이 진행이 돼서 서버들이 쫙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이 포인트 하나를 잡아도 좋지만 바로 그냥 카메라를 넣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카메라 트래커가 잘 됐고요. 크리에이트 카메라 요거를 눌러주게 되면 바로 이 촬영했던 카메라를 똑같은 걸 여기다 넣어줍니다. 이제요 Element 3D 레이어에 가서 우리가 아까 그룹 1에만 텍스트가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룹 1을 펼치고 그룹 유틸리티 이 안에 그룹 널에 크리에이트 하게 되면 이 텍스트 레이어의 널이 형성이 됩니다. 자 요걸 가지고서 포지션과 Shift-R 로테이션 Shift-S 스케일을 한번 조정해 볼게요. 자 이것만으로도 플레이를 한번 진행해 보면 오 예쁘게 트래킹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얘를 다리 위에다가 텍스트를 얹어주고 싶어요. 자 일단 Z값을 저 뒤로 멀리 배치를 하고요. 너무 글자가 작아졌으니까 스케일도 조금 키우고 위치가 안 맞으니까 위치도 좀 잡고 회전값이 안 맞으니까 회전도 좀 수정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게 보면 어 그 기즈모가 보여지죠. 파란색은 Z추 빨간색은 X추 그리고 초록색은 Y추 X, Y, Z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러분이 배치를 잘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플레이를 다시 한번 해보면 위치도 Z값의 포지션 조금 더 이제 예쁘게 다리 위에 얹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앞으로 정확하게 트래킹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카메라 트래킹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럼 이제 환경과 빛에 대한 조정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어 엘레먼트 3D 레이어에서 무엇을 진행하냐면 렌더 세팅 요 부분이 바로 우리가 밝기라든가 뭐 이런 여러가지 환경 설정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일단 피지컬 엘벨러먼트를 펼쳐서 전체적으로 조금 어두운 걸 이 스포절 노출 값을 조금 올려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테이트 엘벨러먼트 우리가 이 영상 자체를 환경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 환경이 지금 보니까 이 막 나무가 보이는 걸로 봤을 때 이쯤이거나 이쯤 아니면 여기를 비춰 보이는 것 같아요. 위치를 XYZ로 옮겨줍니다. X값으로 조금 수정을 해주고 Y값으로도 이렇게 좀 수정을 해서 원하는 위치값을 찾습니다. 그리고 Z값으로도 수정을 이렇게 한번 만져볼게요. 저는 위쪽은 하늘이 아래쪽으로는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빨간색의 빨간색의 다리가 이렇게 보이는 위치였으면 좋겠거든요. 플레이를 이렇게 하다보면 빨간 다리로부터 조금 아래쪽으로 요거를 조금 더 움직여서 XYZ를 여러분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어느 순간 좀 마음에 드는 순간이 찾아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쯤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조금씩 조금씩 X값 Y값 Z값 잘 만져서 값을 찾아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 나름대로 재미있게 표현이 됐는데 그래도 뭔가 만화적으로 가짜 같아요. 자 이때 무엇을 우리가 해주냐면 앰비언트 오클로전 앰비언트 오클로전은 빛이 들어가지 않은 음영이 깊은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더 어두움을 표현하는 그런 3D 효과이죠. 모든 3D 프로그램에는 다 있습니다. 맥스 시네마 4D 블렌더 마야 뭐 이런 3D 프로그램이 다 존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에다가 이네이블 앰비언트 오클로전 그리고 앰비언트 오클로전의 인텐시티 어마운트 값을 한번 올려보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올렸더니 어때요? 이쪽이 저쪽이 이렇게 깊어지는 요 부분이 어두워지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그런데 환경이 저는 여기 보니까 빨간색이 이쪽에 있는데 얘가 빨간색이 이쪽에 있어서 환경을 조금 더 만져야 될 것 같아요. X값 Y값 Z값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도 꼼꼼하게 만지는 것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위치값을 찾습니다. 자 아까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움직여주면서 이렇게 앞쪽으로 다가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Element 3D를 활용해서 카메라 트래킹 3D 카메라 트래킹을 한번 완성해 봤습니다. 이때 약간 더 볼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Scene Setup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 글자를 Extrude 값을 조금 조절한다든가 이런 값을 만져줄 수 있고요. 그리고 글꼴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자 글자 레이어를 한번 예를 눈을 켜서 나는 글꼴을 다른 글꼴로 좀 수정하고 싶어요. 이런 글꼴로 수정을 했어요. 이건 또 예를 든 겁니다. 그랬더니 수정된 글꼴로 바뀌어졌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3D 카메라 트래킹을 한번 완성해 봤습니다.